김준혁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김준혁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. 김준혁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.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.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.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사랑합니다.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